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.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. 아멘. 이 바보 같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. 그게 바로 우리가 낮아지는 이유예요.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그 십자가가 저 아래 보이지도 않는 그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 앞으로 낮아져 내려가는 겁니다. 다른 이유 없어요. 다른 이유 없습니다. 그러니 우리도 바보처럼 살다가 바보처럼 죽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십자가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.